빨간색도 아니 이거 다, 다 시청자 같애 느낌이 어 떠나탈수 형님 안녕하세요 그쵸 아니 뜬금없이 나한테 한시 잘하냐가 시청자잖아 그쵸 그래 가리고 들어가자 방을 방을 가리고 들어갈게요 날 것 같애 아이디 자꾸 따라오니깐 아이디를 바꿔 아이디 바꿔서 가리고 들어갈라고 아이디 바꾸고 가려서 들어가면 모를거 아니야 널 씻어내도록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남은 마음까지도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흠 은 은 은 은 은 은 또 그런 말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리 내 눈이 안 돼 아 카우스 형님 감사합니다 오 아 이 방 어제 그 방이네 울었으면 좋 여러분 아이디 가리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시청자가 따라와가지고 일부러 욕해주면은 미션이 당연히 쉽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노잼이니까 어 아이디 바꾸고 어 들어갈게요 가리고 어 그러면 약간 노잼 되니까 아우 또 카우스 형님 세계감사합니다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오케이 일단 방 들어왔고 시작하고 나면 딱 오픈을 할게요 오케이 이러면 못따라오지 내가 방풀가리기하고 아이디 바꿨는데 어떻게 따라와 어 시청자들 멘붕왔죠 인정? 어 인정 아 일부러 욕을 안하겠나 그러면? 아 진짜요? 아 카우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요거 안먹고 이기면은 연승이 아니라 그냥 무효라서 연승은 안깨지는데 어 욕먹고 이겨야지 혹시 뭐야 사냥꾼 형님 계신가? 어 왜냐면 이거 이거 미션 빨리 클리어하고 사냥꾼 형이랑 또 팀전 파기로 해가지고 미션 어 어차피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클랜드 DR클랜드 2-3 이전 어 2-3 이전 하거든요 저 25살이요 어 그래서 어 뭐 좀 팀전 연습 좀 하면 좀 저녁에 좋지 예 그 목소리는 20대고 얼굴은 약간 10대 예 고등학생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1위는 지금 줄라이클랜이라 저희가 만약에 오늘 DR클랜을 잡고 올라가면은 1-2위전 예 1-2위전 결승전 하는거죠 오늘이 약간 중결승전 예 일단 입구 스무스하게 제대로 안 맞구요 예 예 1위는 결정이 난거에요 일단 플레이오프라 해가지고 모든 클랜 끼리 어 플리그를 해가지고 예 근데 저희 클랜 테라 누나가 2-3위전이라고 하더라구요 예 일단 입구 스무스하게 안 막았죠 예 오 그렇지요 오예 오예 심시티 깔끔하고 상대가 저그가 있어도 원질로 찌르네 오 잘하는데 다버시 오오 다버시 잘해 그 제 그 스틱 크기는 한 19cm 앱 한 25cm 정도 될거야 어 옛날에 전성기 때 별명이 폐허진 여자친구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전성기 때 별명이 그거였거든 폐허진 여자친구 폐허진 여자친구 폐허진 여자친구 야 근데 이건 초보가 아니잖아 욕 안할거 같은데? 존나잘막았는데? 어 약간 유도하는식으로 존나잘막았어 어 폐허진 여자친구 폐허진 여자친구 폐허진 여자친구 야 이거 여기서 이제 안되겠다 초보들 빌드 따라야겠다 가스 안캔다 전설의 전설의 노가스 야 근데 이게 파랑 파랑 잘 하네 꼭 초보들의 특징 대답 안하죠? 뭐 하라고 할 때 대답 안하죠? 그냥 무시해버리죠? 그냥 무시해버리죠? 대답 안하죠? 절대 안하죠? 이제 슬슬 빡칠 때 됐죠? 송말이 나가라고? 문제가 없었나? 으악 ㄹ어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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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아악 ㅎ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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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ㅉ ㅏㅇ ㅏㅏㅏ 으악 우리가 들은 싱 but 정도 정리를 쏘ポ 야 이거 진짜 못먹겠다 우리편들이 매너가 좋아 아무 말도 없어 이따 막힌 막았다 아 다행이다 아 약간 오바했어 오케이 이거 씨바 욕이잖아 어 씨바 욕 아닙니까? 맞잖아 가스 올려주자 가스만 올리자 아 욕 맞지 씨바 아니 아니 지도 못하면서 아니 지금 심심팀 오면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몰아하네 흐리였네 아 후리형 안녕하세요 함정 뭐냐? 이제 이겨야되는데 뭐야 볼쳐 나왔어 너 볼쳐 나왔는데? 뭐 못먹는거 같은데 이거? 아니 씨바 욕 맞죠 형님들 씨바가 욕이 아니면 뭡니까 수박이야? 욕 맞지 수박도 아니고 뭐야 가스 올리라고 수박은 아닐거 아니야 어 가스 올리라고 수박은 아닐거 아니야 가자 내는 다버시가 잘한다 쓰리게이트에서 드라곤 뽑으면서 멀티까지 잘한다 잘한다 좋아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하기에 뭔가 이게 가난하지? 어 뭔가 무탈리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투스타 레이스 하려고 했는데 뭐 해야 되지 이거 이기려면 레이스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이스 갈까? 레이스 가자 레이스 가야 될 것 같아 나의 판단력은 정확해 레이스야 이거 레이스 가야 돼 이거 레이스 아니야 뭐 배틀을 갑니까 지금 개불리 지금 지게 생겨서 우리가 놀다가 놀다가 지게 생겨서 아니 상대 승률 50%도 안 되는데 지면 안 돼 이거 상대 승률 50%도 안 되는데 음... 나이스야 할만하다 럭커면 할만하다 이겼다 무탈이었으면 불리했거든? 럭커면 할만하지 럭커데빈이 다 해나는데 아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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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한시 형님 지금 보니까 잘하는거 같네요 아유 왠님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너 뭐라고 하면 안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깝짝깝짝대면 이거 배신해가지고 아시아는 아니 아시아는 진짜 배신이 무서워요 어 아시아에서 배신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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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demais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뭐야 근데 빨간색 멀티도 있어 상대가 생각보다 잘한다 아이고 생각보다 잘하네 얘네가 레이스 그만 뽑아야겠다 네 근데 좀 더 잘해야지 아 진짜 잘해 아 잘해 아 좀 더 잘해 아 좀 더 잘해 아 좀 더 잘해 엔지 말아 아 네 개 뭐 아 좀 더 잘해 아 좀 더 잘해 아, 탱글스 아, 탱글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 formation 문제는 없지 Gazelle is coming toқed They have to go out 을 중라가 이제 더 잘 불러야 한다. 고마워요, AQ 주전 홈페이지 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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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고 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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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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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워비 안 됐구나 아 아니 그 길 왜 가? 아냐아냐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와, 판단 연구소? 저길 왜 가냐아. 아, 저거 아니야. 아, 저거 아니야. 아, 저거 아니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뚫었네? 뭐지? 어? 뭐지? 뚫었네? 잘하네 우리편 네 잘한다 이야 뚫었네 이야 둘 다 잘하네 잘하네 둘 다 살아있네 잘하는구만 센터 뚫어야지 그렇지 잘하네 우리편들 잘하네 아우씨도 깼고 좋아 좋아 뭐야 뭐야 핵폭탄 드롭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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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